오늘 말씀 전도사 3장 인생의 목적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다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4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온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부모를 원해서 그 부모를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이 없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의 일의 시작과 끝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진짜 뭘 너무너무 잘못해서 내 삶이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하시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으로 일어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그 법칙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거기에다가 뭘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우리가 인생에게 노고를 주셔서 노고 힘든 힘든 고통을 주신다 아담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안식 가운데 평안함 중에 먹고 마실 것을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다 주어졌죠 그런데 땅이 저주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가시를 내고 그때부터 사람이 땀을 흘려서 힘써 애써 이래야 먹을 것을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이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이 노고가 과연 나쁜 것이냐 이 죄 많은 인생이 있잖아요 이 범죄하는 인생은요 어떨 때는 일을 할 때 그나마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대시대에 엄청 우울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애들 많이 낳고 줄줄이 4, 5, 6 그때는 피임이 없으니까 줄줄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 키우고 할 때는 우울증 걸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일이 없고 편안하고 모든 기계가 다 해주고요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살고 다 부유하게 살고 먹을 것이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병 우울증 정신병 불면증 이런 것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고민할 틈이 없잖아요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이 그런데 마귀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을 때 공격을 더 많이 한다는 이 때에 더 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많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런데 그 일하는 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써 힘써서 일하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에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자가 내가 삼시세끼를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서 먹지만 그것이 또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럼 내가 삼시세끼를 열심히 노력해서 먹는다고 하면 영원히 삽니까? 내가 늙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먹을 것을 먹고 삼시세끼를 다 먹어도 어떻게 해요? 인생은 점점 늙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먹은 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익이 없다 무익하다 왜? 늙고 죽잖아요 이게 그런 그래서 사람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늙고 죽는 것이요 사람마다 조금 더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많이 차이 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늙고 더 천천히 늙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더라도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나중에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갔는데 생각해 봐요 천국 가서 내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 생각할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은 이 70, 80 평생의 이 짧은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 눈에 우리가 꿈 속에서 꿈을 꾼 것처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둥바둥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자고 힘쓰잖아요 이 아둥바둥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던 삶이 지옥 가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지옥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심판이 너무나 너무 커서 이 삶이 생각나지 않아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둥바둥 그런데 적당히 아둥바둥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적당히 욕심이 탐욕을 부리지 않냐고 이 마음 가운데 이 먹고 사는 일에 탐심을 부리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연련하지 않으면 적당한 고난, 고통, 수고를 하면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힘에 붙이도록 몸에 병이 생기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에서 이게 탐욕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쌓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더 쌓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힘쓰고 예쓰고 예쓰고 그런데 그 예쓴 것들이 힘쓰고 있었던 것들이 소용이 없다 다음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예쓰고 수고하게 하셨는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왕으로 온 열방의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그가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으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이방 여인들을 거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를 두었어요 수백 명을 두었는데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의 뜻을 따라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섬겼던 이방의 신들을 위해서 또 전을 지어요 산에다가 산당을 많이 지어 가지고요 그 여자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걸 본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갖게끔 또 만든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언제 썼을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아 솔로몬이 그 일이 있고 후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그가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정말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통틀어서 총동원해서 가장 진짜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뤄보기 위해서 살았는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솔로몬이 그 살아본 결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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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가 나오고 있죠 계속 헛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지혜로 했던 인간의 의로움으로 했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이르렀고 사망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솔로몬의 인간의 지혜로도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의 선함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폐 아래 복원대 재판하는 곳 거기가 어디죠 솔로몬이 재판을 했죠 그때는 우리처럼 판사가 있고 그거보다도 그때 당시 지도자들 특별히 왕도 재판을 했어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악이 있었다 정의를 행하는 곳 인간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곳에도 거기에 악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수준이 높은 가장 지혜로운 그곳에도 악이 넘쳐났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었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인생들이 이 인생들이 누굽니까 죄의 종된 인생들이죠 죄인들 그들을 마귀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마귀를 통하여 시험을 받게 하는데 결국은 그 결론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알게 되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금수보다 못한 인생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정말 인간과 우리가 정말 많은 간증을 들어보니 북한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고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파리 목숨까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런데 정말 북한 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고 짐승보다 못하고 지금도 소 한 마리의 여자가 팔려가서 어린 여자애가 9살짜리 여자애가 팔려가서 시집을 가야 되고 이런 놀라운 정말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련하다 우매하다 그런 뜻이죠 이 솔로몬이 지혜가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짐승이 우매하다고 생각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짐승 인간이요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케 하고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정말 자기 자녀를 그때 보면 그모스 암몬의 우상이었던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은요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었어요 바할하고 똑같았습니다 바벨론의 바할처럼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신이에요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 신을 각 족속이 또 섬겼는데 그 이름이 좀 다를 뿐이에요 몰렉 그모스 이렇게요 똑같은 바할입니다 태양신 불을 피워서 자녀들을 바치는 가장 위대하다고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이 그런 신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짐승도 자기 자식은 바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이 땅에 좀 잘 살아보게 하자 그 우상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풍요를 누리고자 그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더 많은 일이 정말 너무 많죠 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북한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은 고난 중에 또 중국에 왔더니 중국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정말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참 애매하게 이런 고난의 삶은요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고 저 미국에도 있고요 모든 삼사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모양과 성격이 좀 다를 뿐이에요 누구 인생에 저 사람은 진짜 고난이 없을 것 같아 정말 똑똑하고 돈이 많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갖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고통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모든 것이 풍요하다고 해서 다 좋다고 해서 다 똑똑하고 다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은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강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죄를 확 보여 보세요 가론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판 죄를 생각하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자살 그것처럼 우리는 이 죄 앞에서 너무 자기의 끔찍한 자기의 모습 이 죄성 이거를 너무 갑자기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자살할 사람이 많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 나치가 그 독일은요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지성의 나라 지성 교육이 가장 우수하고 지성이 충만한 국민이라고 스스로 자자찬하면서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나치와 함께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수많은 악한 일들을 살인하고 아주 악한 말로 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을 했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처럼 지성인이 없었는데 유럽의 가장 지적인 사람이었고 가장 신앙이 좋았던 그 독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다니 자기의 현실을 보고 그때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깨닫는 것이 너무 더디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맨날 십자가 찬양하고 십자가를 성경에서 읽고 십자가로 고백하니까 아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주 조금의 지식일 뿐입니다 진짜 20년, 20년, 30년 지나가니까 정말 그거를 내가 그전에 안 것은 안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항상 들어요 알면 알수록 그전에 내가 알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이렇게 그런 우리의 깨달음이 10년, 20년 금방 금방 깨달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번 읽으면 딱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엄청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오래 참으시고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아 진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근데 이 죄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죄인이지 이거를 처음 깨달았을 때하고 지금 내가 죄인을 깨닫는 것은 정말 또 너무너무 다른 차원인데 이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범사의 기한이 있어서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그런 자들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어떤 일이 시작이 되고 어떤 일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다 생각하시고 잠잠히 양이 끌려가면서도 죽음에 끌려가면서도 울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양이 잠잠히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거를 모르면 요동하죠 요동 막 염소는 잡아 죽이려면 요동을 하죠 온갖 그 괴성을 지르고 막 그것처럼 반항을 하고 요동을 해요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그런데 양은 순순히 끌려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늘 전도서에서 말한 솔로몬이 자기가 그 자기 인생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때 이거를 깨닫고 말한 것을 깨닫는 자는 마음에 잠잠한 편광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반란 중에서도 다음 보시면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인생은 다 솔로몬이 보니 다 흙으로 육신은 육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되었으므로 다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간다 다음 보면 그러나 다음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짐승은 제가 그전에는 짐승은 혼은 아래로 내려가라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짐승의 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짐승은 여기 짐승은 6일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섯 번째 날에 먼저 짐승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생령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달은 먼저 창조된 그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지만 이 짐승의 혼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보면 큰 재앙을 심판을 받은 자가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으로 이렇게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땅 속 땅이 삼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음부에 다녀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지구라는 땅 밑에 어마어마한 불구덩이가 있는데요 불이에요 불 그 속에 불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사실인데요 그 불 속에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은 지옥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림 후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지옥은 없어요 음부라는 것이 이 지상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불덩이가 되어 있는 불덩이로 있는 그 지상이 있다고 그래요 속에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런데 아까 말한 지혜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경애한 것을 배운 자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마음의 초상치배 아 뭐 아이고 누구 초상이 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애한 배운 자들은 그 끝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 그 지혜자의 마음은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천국 가겠나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나 마지막 그 죽음을 마지막 그 영생인가 천국인가 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마음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 이 지혜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인생 눈 까빡할 것 같은 우리가 꿈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 꿈을 꾸고 진짜 우리의 삶은 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의 그 삶이 진짜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꿈과 같아요 어떠면 허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마지막에 그 저 사람이 초상집 죽을 때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뭐 있습니까? 이 땅에 혼인집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살고 혼인집에 항상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영생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아담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왜 정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를 위해서 죽은 것에 사실은 정해지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는데 누군가 우리를 대속해서 거룩한 그 죽음으로 피로 우리를 속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걸 정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범죄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번 정하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심판이 오기에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안 자만이 지혜로운 자만이 여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자기의 인생을 쏟는 자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회개한다 이 자기의 모든 죄를 싣고 하나님의 대속물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게 되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쭉 읽으실 때 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이 말이다 이 말 죄악이 있었고 그러므로 허무하고 다 죽음으로 헛되고 헛되어 그러나 심판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여와를 경애하라 이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디모대전서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참가부로서 여기서 과부는 교회에서 60살 이상 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가부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은 어떻게 사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지혜롭게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람은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람은 뭐예요? 향락을 좋아한다 그냥 이 세상의 주 안에서 잔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그 잔치가 아니라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찾아가고 맛있는 것을 찾아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유흥을 쫓아가고 향락을 좋아한다 이 땅에 향락을 좋아하는데 이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뭘 하냐?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유하는 자입니다 경유하는 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이 강구와 기도를 자, 이 무슨 강구를 하느냐? 그런데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나이 들면 힘이 없잖아요 늙으면 힘이 없어서 내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요 일을 못하니까 끼워주지 뭐 어디 낄 데도 없고 낙이 없어요 인생의 낙이 그녀 겨우 밥 먹고 몸이 힘이 드니까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요 나이 드니까 다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대학 가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고 어떻게 좋은 직장을 내 남편이 좋은 직장을 늘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있잖아요 나이 들잖아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뜻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이 들면 자기가 젊었을 때는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반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런데 나이 들면 낙이 없어진다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있잖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늙어서 아 힘들다 너무 외롭다 늙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구한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19번 19번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받아 영생을 얻는 거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영생을 얻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 강도처럼 달려도 내 인생이 그렇게 달려서 끝날지라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릴 망정 그래도 천국 가야 돼요 그게 낫습니다 이 땅에서 화, 워식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죽음을 맞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니까요 우리 다음 20번 보시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가장 작은 내 가정의 가장 작은 자 아이고 저 늙은 시부모 저 정말 성질 더러운 내 남편 기도하기 싫죠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그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 교회에 가장 낮은 자 정말 저 사람 아휴 사람이 진짜 아니야 진짜 한심한 사람이야 근데 그 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잖아요 늙어서 어이고 힘들다 인생에 낙이 없다 내 인생은 하나도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무료하고 할 일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가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향락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강구하고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돼요 늙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찬양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쭉 와있는데 보니까 신학 공부 우리 스물 한 여섯 명인가 신학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들 이제까지 공부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얼마나 책도 보기 어렵고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시종에 하나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천하 만사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로 드림교에서 이렇게 훈련 받고 예배 함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먼저는 우리 신학 공부하시는 우리 지체님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 리더들 위해서 그들이 우리의 방패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목사님, 목사님, 장노님들 정말 지도자들, 실장님, 팀장님 또 신학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이분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애하는